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66번 프린트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사 안에서도요 현대사,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해방 3년사, 해방 이후 3년 동안의 시간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해방 3년사는 뭐랑 뭐랑 나누어 공부했죠? 네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그 좌절 그리고 분단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그 속에서 과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친일파 처리를 위한 반민특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농지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방 3년사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엔 6.25 전쟁을 배경, 과정, 결과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38선 이남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여러 정권들에 대해 공부할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건 앞에 있는 빅3예요 빅3라 그러면 이제 이승만,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가장 빅3거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공부할 겁니다 몇 개로요? 두 개로요. 어떻게 나눌 거냐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정권을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정치는 또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정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세 정권은 모두 독재를 했어요 그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뜯어 고칩니다 독재를 위한 개헌의 과정 정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정권들이 독재를 위해 어떤 식으로 법을 뜯어 고치냐 독재를 위한 개헌의 과정과 내용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 독재에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투쟁 이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독재와의 싸움, 민주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가 독재와의 싸움, 민주화의 과정이라면 경제는 뭐와의 싸움일까요? 네 가난과의 싸움입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발의 과정 이게 바로 경제의 역사예요 경제개발, 가난과의 싸움 이 가난과의 싸움, 경제개발, 그리고 산업화의 과정과 역사인데 이 부분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린 이번 시간 첫 시간이니까 뭘 공부할까요? 네 이승만 정권 공부할 거고요 이 이승만 정권을 뭐랑 뭐로 나누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선 여기 이승만 정부의 정치에 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PDF 파일을 태블릿을 열어가지고 듣는 경우는 상관이 없네 인쇄된 프린트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빨간 펜, 파란 펜, 검정 펜을 꼭 준비해주세요 없으면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꼭 빨강, 파랑, 검정 볼펜을 준비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정치라 그러면 우리가 이승만 정부의 성립부터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성립이라 그러면 역시 뭐부터 시작이냐 바로 50총선거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50총선거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죠? 네 우리 2차 미소공동위원회 기억나나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에는 결렬됩니다 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를 어디에 넘겼죠? 네 UN에 넘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UN은 한반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UN총회를 열어요 이 UN총회 결정사항이 뭐였나요? 그죠?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하는게 UN총회 결정사항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남북한에 우리 UN에서 보내는 선거관리위원 UN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결정에 누가 반대해요? 그죠? 인구비례로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불리했던 북한과 소련이 UN의 총회 결정 내용을 거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했나요? 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UN소총회를 엽니다 이 UN소총회 결정사항은 뭐였어요? 그렇죠 하기 싫다는 애들 내비 두고 우리 UN이 보낸 선거관리위원인 UN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감독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 그 지역에서만 단독선거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UN이 보낸 선거관리위원인 UN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감독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죠? 38선 이남 남한 지역밖에 없잖아요 즉 이 말은 남한에서만 단독선거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UN소총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열린 게 바로 뭐예요? 네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 최초의 선거인 50 총선거입니다 48년 5월 10일 날 열렸죠 자 50 총선거래요 최초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화를 치우시는데 여기서 일단 총선거라 그러면 누구를 뽑는 거예요? 그죠? 총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게 바로 첫 번째 일대 총선이 됩니다 자 여러분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근데 이때만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왜 이때 뽑은 왜 이 50 총선거 일대 총선에서 뽑은 국회의원만 임기가 2년밖에 안 될까요? 그죠? 얘들은 나라를 다스리라고 뽑은 의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헌법을 만들라고 뽑은 의원이야 그래서 얘들을 뭐라 불러요? 헌법을 만드는 의원이라 그래서 재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이 재헌의원들이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 헌법이죠 이 재헌 헌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그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발한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민주주의, 공화정 그리고 그 대표들에게 권력을 줄 때는 하나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세계로 쪼개준다 삼권분립 입법행정사법 세계로 쪼갠다 삼권분립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3.1운동과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두 가지를 약속했죠 첫 번째는 뭐죠? 음 누굴 처리하겠다? 진일파를 처리하겠다 반민특위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겠다? 농지를 나눠주겠다 농지개혁 유상매입, 유상분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헌헌법에서 특이한 점이 있죠 나라의 최고 대표인 대통령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뽑도록 규정했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에 의한 직접투표 직선제의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재헌헌법에서는요 여러분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러갈 국민들의 대표 자신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 의해 국민의 대표로 선발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이게 재헌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선거 방식이야 자 뭐라고요? 누구에 의한? 음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어 이걸 이제 재헌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은 임기가 아니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 임기 4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네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중임 두 번까지 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면 이 국회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즉 이 일대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어 이 대통령이 누구 뽑히느냐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일대 총선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자 여기 아래 볼까요? 여기 아래 선생님이 두 개의 표를 어 어 실어하는데 이 첫 번째 표가 바로 일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일대 총선의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가장 많은 건 뭐예요? 무소속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직까지 이 나라의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무소속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라고 하는 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승만 계열이 가장 많이 뽑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그쵸 이승만의 라이벌들이 이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그쵸 지금이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50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김구 김규식을 따르던 남북협상파나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을 포함한 이 사회주의자 좌익 세력들 이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계열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 총선의 결과가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면 1대 총선의 결과 이 나라 1대 국회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다는 건 이런 1대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선적으로 선발하면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쵸 이승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대 총선 이후 1대 국회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이 1대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요? 이승만이 당선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총선은 파란색 대선 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파란색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이렇게 지금 48년에 1대 총선이 치러졌고 곧이어 어 1대 대선이 대선이 치러집니다 같은 해 선거가 두 번 치러진 거죠 자 그럼 이 다음 2대 총선은 언제 열리나요? 여기서 52년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랬죠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지만 이 1대 총선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가 만년 2년이라 그랬죠 그죠 어 한번 만들려고 그럼 다음 총선 언제 열려요? 그죠 48 더하기 2는 50이잖아 그죠 그래서 2년이 지난 50년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2대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2대 총선에선요 여러분들 1대 총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1대 총선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선됐다고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이 당선됐지만 2대 총선에선 정반대로 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거 탈락하게 됩니다 반 이승만 계열이 2대 국회를 장악하게 돼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자 이 두 번째 그래프가 어 이 2대 50년에 치여진 2대 총선의 결과인데요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선생님 1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이승만 계열이 많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무소속이 126석으로 제일 많고 60%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이승만 계열 인데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의 무소속은 단순히 정당정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무소속은 다 반 이승만 계열이에요 반 이승만 계열 지금 반 이승만 계열이 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의 거의 4배 음 4배가 절반 이상이 반 이승만 계열이라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1대 총선과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이승만의 라이벌들이 2대 총선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그래 이승만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했어 1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승만의 라이벌 그죠 김구 김규식을 따르던 통일정부 수립을 주당했던 남북협선파 이 사람들이 2대 총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2대 선거에 와서는 선거에 참여하느냐 이미 현실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 봐봐요 얘들아 이 사람들이 참여 안 한 1대 총선 때만 해도 아직 통일정부 수립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한 희망이 있었잖아요 아직 단독선거를 통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잖아요 얘들아 물론 이제 사실상 끝난 거긴 하지만 지금은요 그죠 남한에서 단독선거를 통해 단독정부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곧이어 북한에서도 단독선거를 통해서 단독정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야 이미 남북한에서 남북한에서 이미 단독정부가 다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더 이상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선거에 참여 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대 총선에서부터는 어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이승만 계열을 꺾고 국회를 장악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제헌헌법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인 제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한다고 했죠 네 국회의원들에 의한 단선제 이게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선거 방식이잖아 근데 지금 국회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반 이상이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한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런 2대 국회에서 단선제의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워지면 이승만은 단선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위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예요 어떻게 포기를 모르는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좀 아파서 물을 마시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2대 총선이 열린 해가 50년이잖아요 날짜가 언제냐면 이게 5월 30일날 열렸어요 2대 총선이 자 여러분 날짜를 적은 이후 날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50년 5월 30일 뭐가 일어나기 한 달 전이죠? 그죠? 6.25 전쟁이 터지기 한 달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2대 총선 이후에 한 달 있다가 바로 6.25 전쟁이 뽕! 하고 터집니다 이승만 정권은 선거에서도 치고 전쟁에서도 위기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그 기존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봤죠? 주인만 4번이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런 언제 주인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전방에 있는 도시 서울에서 국가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난 3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최후방지역 거기가 어디죠? 예 낙동강 방어선 최후방에 위치한 부산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6.25 전쟁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산을 제2의 수도다 이런 말을 쓰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산으로 피난간 상태에서 이승만은 2대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피드백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항상 추후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자세는 여러분이 근데 필요한 자세이긴 합니다 자 이승만이 분석했을 때 도대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2대 총선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했을까 하고 분석해봤더니 아하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체계적이고 단일한 정당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를 위해서 이승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정권을 상징하는 정당 바로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원래 그 각 정권별로 상징하는 정당이 있어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유당 박정희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나중에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정의당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유당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이대 총선 일어나기 전에 만든 게 아닙니다 이대 총선에서 패배하고 6.25전쟁 터지고 부산으로 수도를 옮긴 상태에서 만든 게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이 만들어진 시점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당을 통해 이승만 지지 세력을 결집하게 되지만 이건 여러분 결국 사후 피드백이죠 여러분들 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48년에 1대 대선이 치러졌었죠 대통령 인기는 몇 년이라고 어 대통령은 처음부터 4년입니다 국회의원 출력은 2년 4년이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4년이죠 그러면 48년에 1대 대선이 치러졌으면 다음 2대 대선은 언제 치러집니까 대통령 인기가 4년이라며 48 더하기 4는 그쵸 52죠 여러분들 그래서 4년이 지난 52년에 이제 2대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내가 말했죠 지금 현행 재언언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 이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이승만이 이길 가능성은 지금 어 없다는 거죠 2대 국회가 반 이승만기를 장악한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을 룰을 바꿔야겠죠 국회에 의한 간선제가 답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이 선거 방법을 바꿔야 그나마 희망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 바꾸지 못합니다 삼권분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법 바꿀 수 없어 법을 바꾸는 건 누구의 고유 권한이냐 네 국회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이고요 법을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이야 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입법부라 부르는 거야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만들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이 간선제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고 싶잖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2대 국회한테 이제 말을 하죠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에 의한 간선제를 어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국회를 2대 국회를 장악한 반 이승만 계열이에요 이승만의 부탁 들어주고 싶나요? 당연히 들어주기 싫죠 간선제 하면 이게 확실한데 왜 이걸 들어줍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승만의 이 요구를 거부해요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서 새로운 역공을 가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몰려있는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키고 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줘서 가장 많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내각을 구성하고 그 내각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오늘날 일본과 영국 같은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의 방법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쪽에서 굉장히 위기죠 그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이승만은 뭘 몰라요? 포기를 모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로 설득이 돼야 안 돼? 그죠? 안 되고 있잖아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 네 당시 여러분 지금 봐봐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50년부터 53년까지는 6.25 전쟁 중이란 말이야 전쟁 중에 우리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네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이제 부산에서 나이를 보고 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이 출근할 때 뭐 타고 출근했을 것 같아 오늘날 같으면은 뭐 멋있는 제네시스 이런 이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나라가 전쟁 중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소박하게 출근버스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통합버스 타고 출근해요 타요버스 같은 거 이제 타고 출근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날도 버스에 타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나요? 인형 뽑기 보시면 그 대형 크레인이 있잖아 위에 인형 뽑는 그리고 인형 뽑기 기계에 등장을 법한 대형 크레인이 부우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꽝 하고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버스를 덜렁덜렁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부산의 으슥한 바닷가로 끌고 가서 딱 내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내려버리실까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내려서 난리가 났겠죠 이게 뭔 일이야? 하니까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무서운 깡패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막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막 적어놓은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막 반항을 했겠죠 야 인마 니들 내가 어 누군지 알아? 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야 이러고 있는데 몇 달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손해지죠 여러분들 원래 그러잖아 분노조절 당해가 있다 그러면 물리력을 만나면 알아서 취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상상에 가요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출근버스를 납치 깡패들이 납치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깡패들이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딱 엎드려파치 시킨 다음에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니들 말이야 어? 니들 국회로 출근하면 이 나라의 기둥이신 이승만 각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거야 근데 너네가 그 얘기에 제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으면 퇴근할 때로 다시 만날 건데 그때는 방망이 들고 안아? 칼 들고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엉엉 울면서 국회에 출근했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승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여러분 대통령 직선제 해 주실 거죠? 법 바꿔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이승만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바꾸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서 이 법을 바꾸는 이 안건을 개헌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법을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잖아 전체 인원의 한 분의 이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죠? 크죠? 당연히 비밀투표를 해야죠 여러분이 학급에서 학급 자치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도 비밀투표를 하는데 크지 않나요? 근데 이때 이 순간에 깡패들을 동원한 걸로도 안심이 안 된 거야 군인과 경찰로 국회를 포기한 상태에서 공포블링을 조성한 상태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합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바꾸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네 자 그럼 반대하는 새끼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투표 기립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166명 중에 163명이 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에 찬성합니다 어? 그것은 샘 3명은 반대했네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 3명은 반대한 게 아니에요 기권 그냥 안 일어났어 반대형 기권 3으로 통과가 되니 이게 바로 대한민국 첫 번째 개헌 1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이 1차 개헌을 뭐라고도 부르냐 발췌 개헌이라고도 불러요 발췌 개헌 자 왜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냐 여러분 발췌의 뜻이 뭐죠? 그죠? 발췌의 뜻은 무언가 발췌라는 게 선택해서 골라 뽑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어 일정 부분만 발췌 꺼낸다는 게 발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왜 발췌 개헌이라고 그랬냐 이건 이승만이 1차 개헌을 좋게 포장한 거예요 이승만은 1차 개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1차 개헌은 정부가 원하는 내용 대통령 직선제죠 그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고 하는 이 정부가 원하는 이 내용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다 그동안 국회가 주장했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이거의 내용도 반영한 것이다 즉 정부가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가 주장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이 둘의 좋은 장점만 속속속 발췌하여 합쳐서 만든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부가 주장한 내용이 뭐라고요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국민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양원제라는 게 나오죠 양원제는 말 그대로 국회를 양원 둘로 쪼개서 운영하자는 거야 오늘날에 미국이랑 영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원 상원 둘로 쪼개서 운영하고 있죠 그럼 왜 이때 이승만 정부가 양원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2대 국회가 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반 이승만 계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를 둘로 쪼갠 다음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그 새로운 국회 자리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넣고 싶으니까 지금 양원제를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국회는 반대로 직선제는 뭔 직선제냐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자? 가장 많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의 의원들이 내각을 운영하게 하고 그 내각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이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칠하면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국회는 뭐라고요? 가장 국민에게 많은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다른 말로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내각책임제라고 한다고요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뭘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단원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단원제가 뭐냐면 국회를 둘로 나누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의 국회를 운영하자는 거야 이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굳이 지금 2대 국회를 장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국회를 들고 쪼개서 새로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승만의 말대로 정말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국회가 주장한 내용의 좋은 내용들만 발췌해서 합친 개헌일까요? 이게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 겉으로는 발췌 개헌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원하던 뭐만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원하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이 대통령 직선제 이 내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회의 힘을 강화시키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요소는 내각책임제의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회의 운영 방식도 정부가 주장했던 양원제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부가 원하던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와 국회가 원하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단원제의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한 개헌이다 발췌 개헌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뭐예요? 정부가 원하는 직선제와 양원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도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양원제 같은 경우는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양원제가 1차 개헌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국회를 둘러 나눈다 미국처럼 하원 상원 나눈다 그래서 이제 민의원 참의원 나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양원제는 법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예산 부족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시행되진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양원제가 시행된 건 언제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4.19 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무너집니다 4.19 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무너진 다음에 그 아 죄송합니다 지금 미쳤나봐요 정신이 없나봐요 4.19 혁명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져요 그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 장면 정부가 들어오거든요 이 장면 정부에서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의원내각제 양원제가 시행된 건 장면 정부 밖에 없거든 아무튼 양원제는 1차 개헌 때부터 법적으로 규정은 됐지만 시행되진 않았고 언제 시행된다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에서만 양원제가 실제로 시행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1차 개헌 국회의한 간선제를 국민의한 직선제로 바꿨고 이 바뀐 법에 의거하여 52년에 뭐가 치워져요 이 바뀐 법대로 대통령 직선제로 2대 대선이 치워지고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승만은 국회의한 간선제는 자신이 없어도 국민의한 직선제는 자신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나라가 잊지 마요 지금 나라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6.25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들 전쟁 중에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꾸기가 굉장히 두렵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전쟁 중에 어떻게 될지 함부로 바꿔 이제 이승만은 이걸 이용한 거야 전쟁 중에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 이걸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의 공포감을 활용해서 2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아래 나와요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납치한 이 부산 정치 파동 공포 분위기 조성 여기 설명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협박한 상태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 거야 길이 표결하는 모습 나오죠 군인 경찰이 국회를 포위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개헌안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안 출석 의원 166명 중 163명 찬성 3명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 또 제가 양원제 국회 내각 책임제 발췌 개헌이 뭔지 뜻풀이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발췌 개헌안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원문을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31번 보니까 입법권은 국회가 행하고 국회는 뭐랑 뭐로 그치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민의원이 바로 오늘날의 하원 참의원이 상원 정도 되겠네요 자 지금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민의원 참의원으로 둘로 쪼개서 운영하겠다 바로 뭐 양원제 이걸 법적으로 규정을 한 거야 다만 말했죠 실제로 시행은 안된다 시행되는 건 장면 정부 그리고 53조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어떻게 하겠대요 국민에 의한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거한다 이게 얼마라는 겁니까 네 대통령 직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첫 번째 헌법인 제헌헌법에서 뭐가 바뀌었죠 그죠 이 대통령 간선제였던 게 1차 개헌 이 발체 개헌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 여전히 뭐는 그대로예요 그죠 대통령의 임기와 횟수 제한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은 뭘 몰라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승만의 제휴 문제가 있습니다 봐봐요 이승만은 법에 의하면 간선제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임기랑 횟수는 그대로라 했잖아 대통령 몇 번까지 밖에 못해요 두 번까지밖에 못해 이승만은 지금 네 대통령이 몇 번째 하는 거야 두 번째 하는 거야 1대 대선 2대 대선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의 당선이 된 거예요 즉 법에 의하면 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미 주님 제한이 끝났단 말이야 주님 했단 말이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승만은 포기를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거야 세 번 네 번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또 룰 법을 바꿔야 돼 이번에 뭘 바꿔야 됩니까 간선제는 직선제로 바꿨잖아 이제 뭘 바꿔야죠 그죠 이 대통령 중임 제한 요거를 이제 어떻게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중임 제한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죠 법을 바꾸는 건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고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2대 총선이 50년에 열렸습니다 다음 총선이 언제 열리죠 여기서 52년이라 그러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처음 재현의 위험만 임기가 2년이고 그 다음부터 임기가 몇 년이야 정상적으로 4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언제 열려 50 더하기 4는 54 54년에 다음 3대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3대 총선이죠 자 이 3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얘기느냐 이번에는 이제 이승만이 피드백을 한 보람을 받아 이승만이 어떻게 했어요 2대 총선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패배한 이후 6.25전쟁 터지고 부산으로 피난간 상태에서 자신을 따르는 지지세력들을 결집하기 위해 뭘 만들었죠 그죠 자유당을 만들었잖아 이 3대 총선에서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똘똘 똘똘 뭉쳐서 이 3대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승리를 거주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넘버원 정당이 자유당이 돼요 자 이제 이승만은 박수를 치는 거죠 오케이 됐어 왜 지금 이승만은 뭐하고 싶어 또 한 번 법을 바꾸고 싶어 이번에 뭘 바꾸고 싶어 그지 대통령 중임 제안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 3대 총선 결과가 만들어진 3대 국회는 누굴 따르는 자신을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을 따르는 자유당이 가장 많이 당선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전처럼 국회의원들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막 기립투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승만은 이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바꿔야지 하고서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법을 바꿉시다 2차 개헌 또 한 번 법을 바꿉시다 우리 이제 어떤 내용 말할지 여러분들 야생하죠 뭘 없앱시다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폐지합시다 철폐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승만은 단서를 알아요 단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임기 4년의 중임 두 번까지만 하게 하고 누구만 나만 나만 중임 제안 없애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에요 이승만이 된 개헌안이 뭐였냐면 대통령 부통령은 임기 4년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허용한다 단 이 법이 개정되는 해의 대통령 그게 누구에요 그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잖아 이 법이 개정되는 해의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 중임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 뒤에 하는 놈들은 4년씩 두 번 하라 그러고 나만 중임 제안 없애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아따맘마라는 애니메이션에 담비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 담비 거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느낌에 들었어요 나만 없애줘 이거잖아 얘들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누누히 이야기했죠 이승만이 이번에는 정상적인 비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유당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는 해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하자라는 이 내용으로 이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요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135.3333 요런 내용이 나와 자 여러분 135.33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면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연수예요 0.3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오 존재할 수 없죠 뭐 선생님의 뭐 팔 하나 잘라가면 0.3명인가요 아니잖아 사람은 누구나 자연수예요 자연수 즉 135.333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거는 0.3명도 한 명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13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 표결이 끝나고 투표하면 까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운명의 장난처럼 135명만 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영화가처럼 이승만이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우 씨앙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깡패 대끼들 동원해가지고 후드러 패고 공격 투표할걸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비밀 투표해가지고 이런 명이 든 거죠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10표 차이로 떨어지면 아우 씨앙 이러고 말 텐데 한 표 차이잖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잠 못 이루는 이승만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대한민국 최고대학교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해요 각하 제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수학만큼은 이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이 표결은 수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표결에는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반올림이 뭔지 아시죠 반올림이 뭐죠 네 숫자 4 아래로는 없애버리고 5부터는 올리는 이게 바로 반올림입니다 이 반올림의 원칙을 이 표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해볼까요 여러분 135.333 여기에 이제 이 소수점 자리에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3은 4보다 낮은 숫자니까 어떻게 하죠 네 버려야 됩니다 즉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하면 이거는 135명만 135명 이상만 동의를 해도 통과라는 거야 135.333에서 .333 이거를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해서 없애버리니까 이 표결에 136명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게 아니라 135명만 135명 이상만 동의해도 통과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얘들아 이건 진짜 생 억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느 나라가 0.3명을 한 명을 안치고 반올림을 적용해서 없애버리고 이걸 내려버립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승만은 어때요 역시 서울대학교 역시 지성이는 달라 하고 다음 날 국회에 출근해가지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수학과 교사한테 들었는데 서울대 수학과 교사한테 들었는데 이 표결은 반올림의 원칙을 적용해서 통과래요 우리가 잘못 계산했던 거야 통과야 하고 땅땅 통과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실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2차 개헌을 뭐라고 부르냐 반올림 개헌이라 불러 반올림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445입이거든요 왜 445입이 반올림이냐 이게 4 숫자 4는 숫자 4 아래로는 4 죽여버리고 5 숫자 5부터는 입 올린다 이래서 2차 개헌을 반올림 개헌 44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법이 개정되던 해인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안에서는 중임 제한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2차 개헌 445입 개헌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아래 445입 국회에서 개헌안 이 개헌안이 뭐라고요 이 법이 개정되는 해에 초대 대통령의 안에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135명이 찬성하여 몇 표 차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수학통계에서 사용하는 445입 반올림을 적용해서 135명만 찬성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실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화 신세계나 내부자들에서 보는 건 되게 순한 맛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여러분들 445입 개헌 법률 원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역시 입법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뭐예요? 양원제 여러분 양원제는 1차 개헌 때부터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어요 이게 실제 시행된 건 장면 정권입니다 이게 55조가 핵심이죠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는 몇 년으로?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선생님 바뀐 거 없는데요 여기 아래가 중요하다고 했죠 부칙 단 이 헌법이 공포될 당시의 대통령 이 헌법이 개정될 당시 공포될 당시의 대통령 누구예요? 그죠 이승만 이 사람에 한해서는 이 55조의 제한 임기 4년에 특히 뭐 이 중임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자 이렇게 법 바꿨으니까 어떻게 이 바뀐 법에 의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워야겠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 치워지기 전에 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야 바뀐 법으로 선거를 치르니까 봐봐요 2대 대선도 언제 치러졌어요? 아 2대 대선도 어떻게 했대? 그치 이 2대 대선 치러지기 전에 법 1차 개헌을 통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고 지금 이제 3대 대선 치르기 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2차 개헌을 통해서 법 바꾸는 거죠 중임 제한 없애는 거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대 대선 하기 전에 1차 개헌 발체 개헌으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거고 또 3대 대선 치러지기 전에 2차 개헌 4,4,5,1 개헌으로 중임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다음 3대 대선이 언제 치러져요? 52년에 2대 대선 치러졌으니까 다음 3대 대선은 그렇지 임기 4년이니까 52 더하기 4는 56 이때 이제 3대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3대 대선 이 3대 대선은 선거 자체도 굉장히 내용에 잘 나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가 3명 정도 나왔는데 자 우선 자유당 자유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 누구? 그죠 이걸 위해 법까지 바꿨잖아 당연히 이승만이 나오는 거고요 부통령 후보는 이기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요 여러분 민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당인 자유당에 저항하는 야당이야 이 민주당도 알아두세요 자유당과 이 민주당의 지금 이강 구도거든 여당 자유당 야당 민주당 이 자유당에 맞서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나오고요 부통령은 장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무소속도 있죠 무소속 원래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후보로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나요? 아니죠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사람도 무소속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허경영 공중무양 이런 사람들 지금 허경영이가 이제 무소속이 아니지만 자 이 조봉함 같은 경우는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여러가지로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일단 조봉함은 독립운동가셨고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 농지개혁 기억나요? 3정부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 그 생관량의 150%로 5년간 분할상환하는 원칙으로 유상분배한다 그랬던 그 농지개혁 있죠 그 농지개혁을 만드신 분이 이 조봉함이야 이분이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에요 어 근데 왜 이승만 정부 밑에서 이승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이승만과 대립하는 게 됐느냐 앞서 보여주었던 이런 것들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어 이승만과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무수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네 조봉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만의 당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농림부 장관 누군지 알아요 교육부 장관은 누군지 아세요 그죠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대중들에게 생소한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강 싸움인데 당시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국민이라면 지금 이렇게 납득에 가요 부산정치파동 발책위원 445위 개원 이게 말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또 민주당이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당시 선거에는 모든 선거에는 구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구호를 내세우는가가 결국 선거의 승패를 가늠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내건 구호가 뭐냐 오늘날 선거운동가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최고의 구호다 이것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잘 반영한 구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선거구호 바로 여기 못살겠다 갈아보자 진짜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해준 거죠 이게 나라냐 이렇게 돌아가는 이 꼬라지 봐라 이게 뭐냐 더 이상은 정말 못살겠다 우리 한번 갈아보자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걸 보고서 이제 위기에 빠진 자유당 이 못살겠다 갈아보자에 맞서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좀 구질구질합니다 얘들아 갈아 봤자 소용없어 갈아 봤자 더 못산다 가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갈아 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 여기 당시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3대 대선 자료예요 이 자료도 되게 잘 나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3대 대선 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보통용 후보 장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는 거기에 맞서는 자유당이고 갈아 봤자 더 못산다 지도를 쪽팔리니까 익령의 프로도 애국 청년 이런 것들을 넣어놨네요 마치 국민이 말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 조봉안 이범석 이 사람들은 어떤 구호를 내세웠냐 이 사람들이 내건 구호도 민주당이랑 비슷해요 혁신 밖에는 살 길이 없다 혁신이 뭐예요 체인지 변화 변화밖에는 살 길이 없다 라는 건데 혁신 밖에는 살 길이 없다보다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당시 분위기는 민주당 쪽으로 확 쏠리는 분위기였어 근데 참 거짓말처럼 이 3대 대선이 치러지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요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 안살한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판별해놨어 의학적으로 어 신익희는 정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게 맞아요 이게 봐요 진짜 참 드라마틱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사실상 이건 이승만이 이긴 싸움이야 무수국이 대통령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또 조보감은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고 근데 이승만은 이 경쟁자인 신익희가 죽음으로써 대통령에 결국 당선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 당시 이승만이 받은 표가 500만 표 정도에요 500만 표 그리고 여러분 신익희는 죽었죠 이 죽어버린 신익희한테 표를 줘서 의미가 있나요 무효표란 말이야 근데 나는 절대 죽어도 이승만은 찍기 싫다 해서 죽은 신익희를 향한 추모표 이것만 250만 표가 나왔어요 죽어버린 사람한테 무효가 될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승만 신익희가 없네 이승만을 찍느니 누군진 잘 모르겠지만 조보감을 찍겠다 했던 이 사람들의 표만 220만 표가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아 만약에 신익희가 안 죽고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표가 분산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신익희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부통령 선거 이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분이 져요 민주당의 장면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즉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거야 민주당의 의회로 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대 대선은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이 당선됐지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된 이 자유당의 대통령 민주당의 부통령 이들이 공존하는 기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 또 큰 희망을 얻은 게 누구냐 바로 조봉암이에요 어쨌건 무수국으로 처음 나왔는데 220만 표는 얻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조봉암이 어? 이거 괜찮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이 3대 대선이 끝난 이후 조봉암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보당을 결성합니다 여기 위에다 설명 나오죠 진보당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후에 조봉암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게 나와있어요 막 진보당 추진위원회로 3대 대선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를 다 봤는데 이 설명이 맞아요 제가 설명한 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간단하게 3대 대선에서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3대 대선에서 조봉암은 뭐라고요? 네 무소속 3대 대선에서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보당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결정타가 뭐냐 자 여러분 다음 다음 총선 4대 총선이 언제 열리죠? 그죠 54년에 3대 총선이 열렸으니까 다음 총선은 그치 54 더하기 4는 네 58 이때 이제 네 번째 국회의원 선거 4대 총선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자 이건 결국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민주당의 성장 이라고 적었죠 성장 그러니까 얘들아 승리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4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넘버원 정당 가장 많은 그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자유당이었어요 근데 봐봐 3대 총선에서도 자유당이 넘버원이긴 하지만 이때는 압도적인 일이었어 2등인 민주당에 비해서 정말 큰 격차로 이긴 압도적인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승만도 이제 정상적인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하자고 할 만큼 압도적인 일이었어 근데 지금 4대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1위는 1위지만 더 이상 압도적인 1위가 아니에요 2등인 민주당이 자유당이랑 큰 차이가 안 나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유당을 텅 밑까지 추격해온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선생님 그래도 여전히 1등이 자유당이면 국민들이 여전히 자유당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자유당은 선거에 이긴다고 얘네라 온갖 뇌물이랑 뇌물을 다 썼어요 돈을 그렇게 뿌리고서도 압도적인 1위를 못했다는 건 사실상 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잡으려면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까?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승만이나 자유당 정치인이라 생각해봐 여러분이 권력을 잡으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을 떠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네? 이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겠죠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뭐라도 보여줘야죠 과거에 대한 반성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보여줘야죠 오늘 국회의원들이 하듯이 쇼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물어보면 딱 꿇고 막 울면서 큰절 한번 하고 머리 빡빡 밀고 막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다 달라지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래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그런 복잡한 힘든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어린이나라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름하여 공포 전략 바로 강력한 반공체제 형성 이거예요 뭐냐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양치기 소년 어떤 내용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맨날 맨날 늑대 갔다 갔다 늑대 갔다 갔다 하고 구라를 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다가 나중에 화내는 그래서 실제 늑대가 왔을 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잖아요 얘들아 일단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그 양치기 소년 동화에서 늑대는 실존인가요? 허구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늑대는 실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치기 소년이 실존하는 늑대를 자기 편한 대로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과 과장 왜곡해서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딱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런 행동이에요 여기서 늑대가 나타났다 여기서 늑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북한이 보낸 간첩 빨갱이를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북한이 보낸 간첩 늑대 빨갱이가 드글드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이 나라에 북한이 보낸 늑대 간첩이 100마리가 있다면 정부는 지금 이 나라에 북한이 보낸 간첩이 늑대가 150마리가 있다 200마리가 있다 이렇게 과장하는 거야 왜곡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늑대를 제외한 가짜 늑대가 생기겠죠 언제 어떻게 가짜 늑대를 만드느냐 누구를 가짜 늑대를 만드느냐 언제 정권의 위기가 올 때 누구를 정권의 위협이 될 만한 무고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정권의 라이벌들 반대되는 사람들을 필요할 때마다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가짜 늑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저 새끼는 북한이 보낸 늑대 새끼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늑대가 드글드글합니다 라고 반대파를 늑대로 몰아서 죽여버리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안정화시키고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국민들에게 뭘 심어줄 수 있죠 네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어머어머 어떡해 북한이 지금 이 나라에 간첩을 보내띠야 늑대를 보내대 어머어머 어떡해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늑대에게 먹히기 싫으면 우리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식으로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늑대에 의한 북한 간첩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공포 전략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만 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간첩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무고한 사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런 사건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올 거야 뭐 인혁당 재건인 사건 동백님 사건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이런 공포 전략을 통해 강력한 반공체제 공포체제에 반대하는 반공체제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반공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국가 보안법 이라는 거예요 신국가 보안법 1958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요 자 여러분 이 신국가 보안법에 풀이해드린다면 이름 그대로 신 새로운 국가 보안법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국가 보안법이라면 이 국가 보안법이라는 거 기존에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이미 1948년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법입니다 자 그럼 이 국가 보안법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국가 보안법은 말 그대로 국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말하겠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뭘 지키는 법? 그렇지 보안 안전을 지키는 법이야 즉 국가 보안법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전 보안을 지키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보안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죠? 그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제를 뒤엎을려는 사람들이 거 아니야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제가 뭐예요? 우익 자유주의 자본주의란 말이야 이 우익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을려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보안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누굽니까? 그죠?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이 보내 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즉 국가 보안법은 이 나라 우익에 기반한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첩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 이게 바로 국가 보안법 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국가보안법은 누굴 잡아들이기 위한 법이야? 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첩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인데 이 국가보안법을 지금 신 새롭게 개정했다는 거야 어떻게 개정했냐 이 간첩의 범위를 개념을 엄청나게 넓게 설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넓게 얼마나 넓게 설정했냐 이제부터 이 나라 정부의 국가의 대통령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다 간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간첩의 범위를 넓혀서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드릴 수 있게 바꾼 게 신국가보안법입니다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공부할 때 치안유지법 기억나요? 치안유지법이 언제 나왔죠? 그죠? 1920년대 일본의 문화통치 시기에 등장을 했던 법이죠 여러분들 치안유지법 말 그대로 치안 일본 제국의 치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누구야? 국채 천황제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던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즉 치안유지법은 누굴 잡아들이기 위해 만든 법이야? 그치 일본의 국채 천황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당시 2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었잖아 얘들아 근데 일본은 이 사회주의를 잡아들이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어디까지 이용해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는 때까지 이용했죠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을 탄압하는데 폭넓게 활용했잖아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국가보안법의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여기 신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첫번째 허위사실을 발설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에 지나간다 어 뭐 이거야 그럴 수 있어요 가짜뉴스 나쁜 거니까 근데 두번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됐나 생각하시나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비난하면 안됩니까 이 사람들이 왕입니까 귀족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우리 위해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통령이건 국회의장이건 대법원장이건 얘들아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 애들이 신부름꾼이 일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잘못하고 있다 똑바로 해라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즉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간첩이니까 징역에 처한다 이거에요 그리고 세번째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피의자가 신문조서를 재판과정에서 부정해도 증거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피의자 이제 뭐 이런 일로 잡혀온 사람 정부를 비난했다는 잡혀오잖아 그럼 이제 신문조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재판과정에 부정해도 증거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 잘못을 했다라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와서 조사를 봤는데 경찰 여러분을 고문을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이거 니가 했지 솔직히 말해 이러고 여러분 고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해도 재판에 가서 그 거짓 자백에 의한 조서가 효과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저거 저 신문조서 경찰이 고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짓으로 말한 거다 라고 말하면 그 고문에 의한 신문조서는 그런 거짓 자백 조서는 효과가 없어 근데 지금 뭐야 피의자가 신문조서를 부정해도 나 이거 고문당해서 억지로 말한 거예요 라고 부정해도 증거로 적용한다는 거야 즉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간첩 혐의로 잡아들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고문을 해서건 뭘 해서건 신문조서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증거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살벌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아래도 설명이 나오죠 국가보안법은 48년에 제정이 된 이래로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58년 3차 개정 이게 바로 신국가보안법이야 여기서 간첩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신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가짜 늑대로 몰아서 사형에 처하느냐 누구를 가짜 늑대로 모르냐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 당시 이승만에게 가장 큰 유배되는 게 누구냐 3대 대선에서 있었던 누구 조봉암이야 신익희는 이미 죽었잖아요 누군 남아있죠 220만 표를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봉암은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 조봉암이 3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서 진보당을 결성한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이 진보당을 자유당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로 올립니다 지금 자유당은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 재벌 중심의 이런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고 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를 긴장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느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 더 이상 대립하거나 긴장관계를 만들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거나 이상한 거 있나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복지국가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평화통일 이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이상한 게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간적으로 뭐라고 칩니다 어떻게? 평화통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어디씨 저 빨갱이 새끼들이야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자 그래! 빨갱이 새끼들 니들 말이야 국가의 정책에 반대할 때부터 이상했어 니들 빨갱이야 라고 하면서 이 조봉함과 그를 따르는 진보당을 이 신국가 포함법에 의해서 간첩들이다 북한이 보낸 빨갱이다 라고 하여 이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함을 사형해체합니다 이게 바로 어 바로 무슨 사건? 진보당 사건이에요 자 그럼 조봉함은 정말 빨갱일까요? 간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조봉함은 독립운동가고요 여러분 그 조봉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봉함이 이제 독립운동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준비되어서도 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하지 않고선 아니 될 일이기에 했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했던 굉장히 옳고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또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사회주의자면은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농지개혁 하겠어요? 무상매입 무상볼수 무상분배하겠지?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농지개혁을 그렇게 우리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념으로 한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전에 독립운동 할 때는 약간 사회주의에 빠진 그게 있어 근데 광복 이후에는 완전히 전향해서 철저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 북한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북한의 공산주의가 뭐가 잘못됐는가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빨갱이라니 실제로 조봉암의 따님이 조봉암 자기 아버지한테 걱정을 많이 해요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만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다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더니 조봉암이 자기 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아 이승만 박사가 무서워서 이승만에게 대적하는 사람 하나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본인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올바른 목소리를 냈던 건데 이제 사형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종교를 가진 경우 그 종교의 사제가 와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해 줍니다 당시 조봉암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마지막에 누가 와? 목사님이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봉암이 누가복음 23장 2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누가복음 23장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실전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를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그 로마 총독 본디오빌라덜에게 잡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한 거야 근데 본디오빌라덜가 보기에 예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에게서 어떠한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가로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 본디오빌라덜가 그리하여였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억울하게 예수님이 사형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읽어달라고 한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나 역시도 아무 죄 없이 죽는다 라는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와 막걸리 한 잔만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막걸리는 주지 않고 담배만 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사형대로 올라갔다 라고 이제 기록에 남아있어요 2011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사형을 국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정하고요 조봉암과 진보당은 정부가 간첩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해체된 것이다 해서 이 조봉암의 신원을 회복시켜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농림부 장관마저도 빨갱이로 몰라서 사형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당시 언론사 중에 하나였던 이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부는 언젠간 혁명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 아닌가요 그죠 언론의 존재 이유가 이거잖아 얘들아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도 이런 빨갱이 새끼들 이래가지고 폐간되게 됩니다 당시 경향신문의 그 비판 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현실을 논하자면 뭐 다수결의 원칙 관용 아량 설득에 기초한다는 정치적인 이런 논리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건 문제가 뭐냐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 되느냐 원시적인 요건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선거가 진정 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한 다수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오 이걸 가르쳐보라 그런다 혁명이라 한다 너희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에 무너질 수 있어 라고 경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폐간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애국반 기억나시나요 일대강점계에서 배울 때 그지 애국반이 언제 나왔죠 30-40년대에 일본의 신민통치 과정에서 등장했죠 30-40년대에 일본이 침략전쟁을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그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고요 경제적으로는 한반도를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시행하죠 그 과정에서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10호 단위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10호 단위로 묶어서 말 만들어 애국반을 만들었잖아 그 애국반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국민반을 조직합니다 참 독립운동가였다는 사람이 국민반 애국반은 똑같은 거예요 이 아래 설명 나오죠 국민반 57년 이후 각 동마다 조직된 관변자치조직으로 일제강점기 애국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민심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운영하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공포 전략이 먹혔을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어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 증거가 다음 선거가 언제 열리죠 여러분들 네 이 56년에 3대 대선이 쉬워졌잖아 그치 그럼 다음 선거 언제 열려요 56 더하기 4는 네 여기 60년에 이제 4대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유당 민주당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돼요 무서워 나오겠어 무서워가지고 조봉한 사형도 한 거 봐봐 자 근데 여러분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누구예요 네 2차 개헌 4.4.5.1 개헌으로 어 중임 제한이 사라진 이승만이 또 한 번 네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고요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기봉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호 조봉한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얘들아 조병호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해요 잠깐만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여러분 어 당시 국민들의 마음은 자유당에서 완전히 떠나갔어 당시 그 선거 연설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쏠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민주당 연설에만 몰려가고 자유당 쪽에 거의 몰리지도 않았대 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선거가 치렀다간에 조병호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 근데 이번에도 거짓말처럼 4대 대선이 치러지기 며칠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호 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진짜 이승만이 안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아 당시 조병호 진짜로 심장에 지병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술받으러 가는 길이었어 그 비행기 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만약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식의 전개를 어? 만들면 두 번이나 라이벌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이거 아마 진짜 여러분 지청자 게시판 불라고 난리 날 거야 작가 뭐하는 새끼냐고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승만은 단독후보입니다 단독후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당선이야 단독후보면 자동당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4대 대선에서 자동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말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이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몇 살인지 아세요? 이승만이 몇 년도생이냐면 1875년생이에요 참고로 강화도조약 근현대사의 스타트를 알리는 강화도조약의 1876년이야 강화도조약 맺어지게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시 나이가 86세예요 지금도 86세면 고령인데 이 당시 86세면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초고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죽으면 그 대통령의 업무는 누가 이어 받냐 부통령이 이어 받게 돼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럼 이제 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우리 이미 3대 대선에서 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래 장면이 이겼단 말이야 그때도 졌는데 이번이라고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더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대로 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워지면 높은 확률로 장면이 당선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당선되버리면 대통령이 죽어버리면 장면이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자유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사태 이승만이 만약에 급사하는 그런 이승만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반드시 누구를 뭐로 만들어야 돼? 그치 이기붕을 반드시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정상적 방법으로는 장면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정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3.15 부정선거예요 자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치러진 거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이미 이승만은 조병옥의 사망으로 자동 당선이야 그럼 누구를 뭐로 만들기 위한? 그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냐면 여러분 부정선거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뭐 뇌물 정도 받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디폴트 값이야 이때 뇌물 엄청 뿌립니다 당시 뇌물로 뭘 뿌렸냐면 고무신 막걸리 애기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게 루이비통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막걸리를 막 뿌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 선거를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비꼬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투표하면 몇 명이서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데서 딱 찍는 비밀투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 근데 이때는 3명에서 9명 3인에서 9인을 하나의 조로 묶어서 공개투표를 시켜 3인에서 9인 1조 공개투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장면을 찍고 싶어 그럼 나같은 사람한테는 자유당 알바들을 10명 붙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내가 누굴 찍나 봐 음 현규야 누구 찍니? 하고 내가 장면을 땅 찍잖아요 그럼 나와서 막 일러받쳐 이 새끼 장면 찍었어요 일러받치는 거야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는 폭력배 폭력배를 동원한 거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박아놓은 애들이 뭐? 장면을 찍어 이 새끼 따라와 이런 식으로 공포문행을 만드는 거야 이거 완장부대라고 해요 완장부대 살벌해가지고 장면 찍겠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땐 또 사전투표도 실시해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날처럼 일 바쁜 사람들이 투표일 전에 미리 찍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미리 그냥 아예 투표함에다가 미리 찍어오는 거야 이제 자유당 정권의 이제 하수인들이 설거 치러지기 전에 몰래 투표를 미리 하는 거야 이기붕을 찍은 표를 미리 그 투표함에 넣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1학년 6반에서 1학년 6반 선생님이 단 단임인 1학년 6반이 하나의 마을이라고 쳐봐 그 아래 정권이 26명이야 근데 이 중에 한 40% 한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표를 미리 이기붕과를 막 찍어서 10표를 미리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투표함을 까보니까 26표가 100%가 나와봤자 모두가 이빙을 찍어봤자 26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00% 정권이 26명이며 근데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투표함 까봤더니 찬성표가 100%가 넘어 한 50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초과되는 이기붕포를 막 불러태우고 100% 맞추려고 막 아휴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미리 못한 지역 있잖아 거기서 장면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한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 이기붕을 찍어놓은 그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이게 선거인가요 야 이딴 식 이게 뭔 말도 안 돼 이게 뭔 민주주의 이딴 식을 할 거면 뭐하러 선거를 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온갖 부정행위가 다동원된 게 3위로 부정선거예요 여기 아래 자료가 나오죠 이기붕만 정부의 부정선거 준비 지역별로 4일 정도를 사전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어둘 것 3인에서 9인조를 편성하여 조장이 조원의 표를 확인하고 자유당 선거운동원에게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여기 또 3위로 부정선거의 유형 유권자를 조작하여 사전투표 폭력배를 동원한 위협 투표함 바꿔치기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득표율이 10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우 진짜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3위로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그것이 바로 뭐냐 최초의 민주주의 시민혁명인 4.19혁명입니다 이 4.19혁명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 이승만 정부의 정치 이승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독재를 위해서 개헌을 하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연표를 그려가면서 대선과 총선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쫙 정리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이렇게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국제정권에 맞서기 위한 4.19혁명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9혁명과